네, 폭탄 집어제 인기 많아요. 뭐 고기가 잘 나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구매해 가서 사용해보면 또 집어제 역할을 하네요. 어저께 또 군이 위천강에서 괜찮은 포인트에서 또 요걸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소식이 옵니다. 믿거나 말거나 3천원밖에 안해요. 한 번쯤 써볼만해요. 집어제니까. 네, 군이 위천강에 어저께 나간 분들 일요일 날 출조했다. 오늘 월요일이거든요. 월요일 날 출조한 분들은 뭐 3마리 한 분, 한 마리 한 분, 뭐 9시 한 마리 잡고 중간에 가신 분, 그 다음에 물색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, 뭐 터뜨렸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군이 위천강은 해볼 만합니다. 기대해주세요. 저수지들은 배수를 안 하면 활성도가 엄청 좋아요. 비가 좀 와서 큰 배수는 없었지만 관관이 배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수지도 뭐 도경구지, 시먼지, 광연지, 교동지, 마정지, 군이 읍내권의 서군지. 네, 요 인근에 있는 또 저수지들도 움직이면 가시면 또 좋은 조항을 폭탄과 함께 가세요. 네, 간단한 조항 설명이었어요. 5월 24일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